1, 2, 땡 아이고 멋있다 와 그건 인정이지? 일단 4명 다 손 들고 계세요 나 이 게임 안 해 이렇게 갑자기? 와 5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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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잠깐만 나 이렇게 되면 왜 못 댈 거 같은데? 다 다 다 다 다 나 있었으면 큰일 났어 그치? 아 얘들아 아니야 내가 보기엔 잘못 간 거 같아 잘못 갔어 아 뭐야 저 여기서 잘못됐다 악마인데? 악마 맞는 거 같긴 한데 근데 이게 조금 이상해 이거 뭘까? 우리 컨셉이 뭐지? 글자 쓰기 필요해요 네 글자 네 글자 네 글자 라이브드? 네 글자라고? 라이브드가 뭐야? 살아있다? 화내지 마 우리가 군주가 아니고 뭐지? 너무 말졌나? 이거 맞추면 바보다 진짜 내가 맞출게요 하나 둘 둘 셋 악마 악마 네 글자라고 네 글자라고 내 오기엔 아까워야 돼 답은 뱀파이어입니다 동작인데 좋잖아 군주 아니면 뭐냐고 아니야 원래 첫 판은 연습 게임이라고 맞아 맞지 연습 게임이지 다음 판 할게요 네 시작 뭐야 이거 너무 어렵다 아 잠깐만 이거 뭐야 야 이름 안되지 아니 내가 보기엔 너가 막 멤버들이 네 방귀를 뿡뿡뿡 부르고 있어요 지금 이걸 세 개 그렸어야지 오 됐다 아무튼 못 알아볼 거 같아 내가 보기엔 포스트잇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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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보기엔 이건 내가 이도가 살렸어 아 이거는 완전히 이건 못맡아 근데 잠깐만 반짝반짝이 그냥 건이가 자기가 내면에 있는 그 욕구를 그냥 표현한 거 같고 이 검은색이 좀 완벽하게 성공해 아 이 검은색이 살렸어 이건희 이건희 예 나 이 게임 안 해 어 뭐야 이번 거 쉽나 본데? 말이 없는 거 보니까 아니야? 어려워서 말이 말문이 막힌 거야? 이게 뾰삭이야 되게 약간 같은 걸 여러 개 그렸어 그냥 미안하다 어? 자 일단은 네 명 다 손 들고 계세요 이게 뭐야? 솜사탕 놀이동산 이런 건가? 어? 일단 답을 한번 생각한 대로 솜사탕 하나 둘 셋 솜사탕 이건 뭐야? 엄마 손 잡고 나들이 갈 때 먹어보고 솜사탕 자 미아는 누구예요? 하나 양심 있네 시작 이거 어렵다 아 너무 쉽다 다음 이 녀석을 이 녀석 그게 좋아 아 또 자꾸 추구하지 마 아 그건 인정이지 아 이거는 오 오 백성객이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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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일단 내 가방이잖아 아 아니야? 너무 창의적으로 생각한다고 내 그림 거슬려 해 어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 야 뭐야 뭐야 이거 도형을 그리면 어떡해 아 이게 뒤는 생각할 수가 있잖아 막상 이렇게 받으면 모르겠다니까 아 이게 뭐야 이제 알아서 네가 진지 그리던가 아 안 나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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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상한 거였는데? 뭐 할 게 없어 너네 그림을 다 이어서 그려야지 다 따라 그리면 어떻게 그려 이건 진짜 모르겠어 집 집 자 포인트가 있어 아니야 하나씩 맞히지 마 아니야 내가 볼 때 그거야 킹 아 로드 아 아 이러니까 이해가 되네 컴백코 와 잠깐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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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이거 이거지? 이거 어려운데? 아 아 맞아 아니 형 파란색이잖아 형 잘생겼는데 끝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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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4 3 2 1 땡 할 게 없어 다 그려면 이거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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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걸로도 충분해 다 했어 충분하긴 해 못 맞추면 좀 아쉬워 자 여기 수영 선수냐 수영이냐가 문제예요 심플이 베스트 심플이 베스트 심플이 베스트면은 수영 선수에서 수영을 뺀 아니 선수를 뺀 수영 아니에요 정답! 선수 선수 근데 우리랑 관련 있는 거라고 했잖아 아니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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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번쯤 없지 않을까? 아니야 뭔가 관련 있어 있어? 최근에 이사님이 열심히 하셨 하나 둘 셋 수영 와 오 와 감사합니다 오 일단 받은 선물이 뭔지부터 확인을 해볼까요? 맛있는 거일 것 같아요 우와 세이기에요 블루베리 잘 먹겠습니다 너무 이쁘다 잘 먹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뭔가 컴백 축하받은 것 같아요 오 진짜 케이크는 또 저희가 컴백 준비하면서 케이크는 또 처음 받아 봐가지고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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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그러면 저희 워너스도 뉴스테이지도 많이 많이 사랑해주세요 지금까지 워너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